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블록 지압기인데요! 발 마사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상준씨가 이제 효과를 직접 보여주실건데요! 자 얼마나 시원한지 자 옆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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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능은 코 마사지 기능입니다! 그냥 블록 2개를 코 양옆에 지그시 눌러주기만 하면요! 아! 아! 촉촉하고 철맛! 하! 피네! 효과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효과가 기가 막혀요 정말! 우리 지윤씨도 한번 해볼까요? 보충물이 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리와봐! 왜 이러세요 진짜! 바로 자라나라 머리머리! 두피 마사지 기능인데요! 자라나라 머리머리를 외치시면서 머리를 두드려주시면 어? 어? 와! 어! 이! 광고! 광고! 블록 제압기를 사용해보세요! 전두엽까지 짜릿한 엄청난 쾌감을 선사합니다! 코피가 팡팡 터질 정도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돈! 2,025,500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춘천 레고랜드! 춘천 레고랜드! 춘천 레고랜드! 춘천 레고랜드! 2022년 월위 개장! 춘천으로 떠나자! 춘천 레고랜드 월위 개장! 이 영상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의견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의견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의견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war DI조ft 부근 두 paso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의견 춘천 레고랜드의 의견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